자 이제 분석해 봅시다 자 여기는 보타니컬 가든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후치수식이 들어왔네요 자 번창한다 자동사에요 얘는 자 with unarray up 다수의 활기찬 꽃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전치수식 해주는 윙윙거리는 꽃가루 매개 그러니까 꿀벌 이런거 있죠 그래서 모든 표현은 동사에서 끝나기 때문에 요렇게 끝났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어 그 다음에 전면구 자 그 다음 여기는 얘가 주어고 또 주어를 꾸며주는 표현이 들어왔네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네 자 그래서 여기가 목적어 근데 and 가 들어왔죠 자 그러면서 얘는 a & b 의 구조로 사용이 된거에요 으 으 여기까지 요기 끝나고 이제 동사 나오고 이렇게 가 전체가 목적으로 그러니까 e & 를 중심으로 해서는 요렇게 또 이거는 명사 들을 이렇게 연결을 했네요 자 그다음 자 여기는 얘가 주어가 되고 자기가 꾸며 들어가는 구조가 또 똑같은 비슷한 구조 내게 지 애는 자동사여서 뒤에 명사 목적원 없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엔드가 나오네 그 다음에 또 얘도 그래 얘는 근데 또 3형 식이어서 얘는 동사 목적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엔드를 중심으로 해서 동 이렇게 어 이제 동사 계열들을 현재 분사지 정확하게는 자 그 다음에 모든 표현은 동사 앞에서 끝나니까 자 여기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바로 붙으면 그냥 같이 합쳐서 동사로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되기를 원한다 열망한다 그래서 비동사 뒤니까 뒤에는 주어 주격 보호 sc 어 그 다음에 요렇게 자 리빙은 3 이라고 해석해 주는 명사에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 여기도 또 주어 그 다음에 또 주어를 꾸며 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왔고 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똑같이 동사 목적어 어 표현해 주면 되겠거든 전명구 나왔네 그지 아 그 다음에 모든 표현은 동사 앞에서 끝나야 되니까 여기서 끝나고 동사 그 다음에 이거 목적어 그 다음에 또 다시 전명구